흰쌀을 물에 뿌리고 갈고 난 후에 물을 넣어 끓인 죽을 일반 죽, 흰쌀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1월부터 15번까지 다양한 공문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작가들, 조사들이 있습니다. 희귀 때문에 백숙이라고도 하고 자백미, 족범, 족죽, 흰쌀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당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1하재일기 만났으나 만나지 못했으니 한참 짓기로 인해 설사가 나와 곤란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무난하고 흰죽을 끓여 먹이고 회사에서 머물러 잤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헌자료의 사가집 원문 허창부자의 오상 수골여봉 빈상사 사상 다병의 증상약편 험량유부람의 망 무청세절청 소연 의 신취백죽향 만사풀려 면식원 하수고 멱양생방 헌영문 창앞에 힘겹게 앉아 안석기제 잇노라니 여인뼈는 봉오리 같고 귀 밑은 살이 빨갛네 병은 많아서 이미 온갖 약을 두루 먹었고 추위는 겁나서 아직도 옷 갖다 입기 바빠라 물을 가늘게 써니 흐른 채소는 연하고 윗물을 새로 끓이니 힘죽은 향기롭구나 만사중에 편히 잠들고 잠자고 먹는게 제일인걸 왜 굳이 애써 양생방을 찾을 것 있겠는가 문화재료 3 조선왕조질록 문문 복문 조선미진 지어오고 불순영민 대저인석식 요혹가걸 이조주불가걸 침신진백죽 창위기생진외 세뇌양생경험지방약 복원시행원 헌영문 특헌데 아침 천산을 아직 드시지 않고 오버에 이르렀다 하니 놀랍고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사람이 저녁밥은 혹 걸을 수 있으나 아침 점심은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 힘죽을 들면 위기가 부드러워져서 진액을 내게 되는데 이것이 양생하는 경험험방이니 삼케서 시행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료사 승정원일기 원문 이품이상 성문안 답왈 오중후후 어메죽진어 이누자오후후 차헬 언어조정 개춘후일기불주 불지운명이실섭 거덕중경 유우어경 등 사지근로 시여지과 주성주야어와측 손리구약지덕 급매경 등 지성 중병역 등 차헬 금우직 조석문안 무비직 번영문 이품이상의 저녁문안을 하니 답하기를 오후에 붕어를 다리 훈죽을 먹었고 윤호가 오후부터 차도가 있으니 초청해서 말하라 봄이 된 뒤로 일기가 꼬르지 않았는데 따뜻한지 냉한지 모르고 조석을 잘못하다가 갑자기 중한 병을 얻어 경들에게 격정을 끼치고 수그럽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과실이다 주상이 밤낮으로 누운 자리 곁에 있으면서 약으로 잘 치료해 준 덕택에다가 경들의 정성에 힘으로 추한 병이 쉽게 차도가 있게 되었으니 지금부터 교섭의 문안을 하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안자료 5 박해통구 언문 백죽성미 안도화위상 용석정수 철정차지 번영문 백죽미 백죽 백미죽 성질이 곱다 늪뼈가 뼈로 찌은 쌀은 상등포입니다 돌솥에 물을 붓고 끓이면 제일 좋다 세솥이 그 다음이다 조리법 1 쌀은 늪뼈로 찌은 것으로 준비한다 돌솥에 쌀을 넣고 물을 붓고 끓인다 조리비기는 돌솥입니다 문안자료 6 조선 우상신신 요리제법 원문 죽이라 하는 것은 쌀을 물에 터지기를 쭉쭉 간다 하는 말이라 황제가 처음 복식을 삶아서 죽을 만들었다 하나니라 대 것은 전이라고 하고 묽은 것은 죽이라 하며 또 된 것은 미라 하고 진 것은 죽이라 하며 또 죽의 맑은 것을 이라 하나니 또 이와 호와 독은 다 죽의 별명이니라 죽이라 하는 것은 물만 되고 쌀이 베지 않아도 죽이 아니오 쌀만 베고 물이 베지 않아도 죽이 아니라 반드시 문과 쌀이 서로 하하야 부드럽고 기름지게 되어 한갈같이 된 연휴에야 죽이라 이르나니 윤문당공이 가로돼 차라리 사람이 죽과 같을지언정 죽이 사람과 같지는 맞나 한 것이 참 명담인데 오래 머물러 맛이 변고하고 국물이 마른 것을 막으려는 명분이라 또는 식전의 쌀을 지저기 위로 물과 같이 솥에 붓고 한바탕 끓여서 조금 있다가 조리로 번져 솥 안에 그냥 넣고 두께를 덮었다가 이 정도 다시 불떼어 끓이다가 낮짐하면 섞어서 왼통죽이 되나 조리에 남은 쌀로 또 한죽 같이 되어 다 먹기 좋으니라 밝은 새벽에 배불리 먹으면 가장 장부에 보호하고 유익하니라 죽을 삶는 것은 나무나 콩깍지나 등기등을 떼고 정작으로 불을 맹렬하게 마치니라 난 처지 불을 두어 오래 삶으면 쌀집이 다 나와서 죽이 되어야지 고 맛이 있어 장부에 가장 유익하니라 번역문입니다 죽이라 하는 것은 쌀을 물에 던지기를 죽죽하다고 해서 하는 말이다 황제가 처음 곡식을 삶아서 죽을 만들었다고 한다 된 것은 전이라고 묽은 것은 죽이라 한다 또 된 것은 미이라 하고 진 것은 죽이라 한다 또 죽 중에 맑은 것을 이라 한다 또 이와 호와 독은 다 죽의 별치입니다 죽이라 하는 것은 물만 보이고 쌀이 보이지 않도록 안아도 죽이 아니고 쌀만 보이고 물이 보이지 않아도 죽이 아니다 반드시 물과 쌀이 서로 잘 화합하여 부드럽고 기름주게 되어 한결같이 된 정류에야 죽이라고 이른다 육문당공이 말하기를 차라리 사람이 죽과 같을지 않죠 죽이 사람과 같지는 죽은 말라고 한 것은 참 유명한 말이다 오래 두어도 맛이 변하지 않고 국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다 죽조리법 식전 일은 아침 또는 새벽에 쌀을 깨끗하게 잃어 물과 같이 솥에 붓고 한바탕 끓인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조리를 건져 솥 안에 그냥 넣고 뚜껑을 덮었다가 휘저어 다시 불을 떼어 끓이다가 불을 낮추면 쪄져서 온통죽이 되며 조리에 남은 쌀도 또한 죽같이 되어 먹기가 좋다 밝은 새벽에 벽불리 먹으면 오장한 보호에 죽고 유익하다 죽을 삶을 때는 나무나 콩깍지나 등겨등을 뗀다 장작으로 불을 맹렬하게 뜨지 말아야 한다 나머지 불을 두고 오래 세우면 쌀집이 다 나와서 죽이 되고 맛이 있어서 보장에 가장 유익하다 조리법입니다 1 이른 아침 또는 새벽 시점에 쌀을 잃어 불과 같이 솥에 붓고 물과 같이 솥에 붓고 한바탕 끓인다 2 조리로 건져 솥 안에 그냥 넣어 벗고 뚜껑을 덮었다가 휘젓는다 다시 불을 떼어 끓이다가 불을 낮춥니다 젖어서 온통죽이 되며 조리에 남은 쌀도 또한 죽같이 되어 먹기가 좋다 조리기기는 솥, 조리, 뚜껑, 뗄깡, 콩깍지, 등교가 되겠습니다 우연, 우연, 자료, 조성, 물상, 신순, 요리, 재법, 원문, 번영, 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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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통로구가 하등이니라 물은 단샘이 매우 좋으니 물이 낮으면 죽빛이 두르고 잘되지 않나니라 죽쓰는 법은 흰쌀을 많이 씹고 더운 솥에 부어 기름을 조금 치고 약간 볶아기름이 다 들어간 후에 물을 많이 붓고 불을 자주 넣어 반쯤 익혀서 집이 풀릴만 하거든 노 주걱으로 퍼내요 정한 그릇에 담고 주걱으로 조금조금 깨어 쌀알이 다 풀어지게 풀리지 않게 하야 다시 기름을 치고 자주 휘저어 쉬지 말고 불을 떼요 끓인 후에 주걱으로 자주 떠서 죽게다가 조금씩 차차 들어구어 그 집이 우츄어지는 대로 더 넣되 쓰는 것이 집이 더 한 집 같지 않게 되어야 그만둘지니 더한 것 같으면 된 것이니라 그런 후라야 그 죽이 되고 불이 녹아 쇠젓으로 만든 죽같이 되나니 식전에 먹으면 진액이 나는데 매우 좋고 노인이 더욱 마땅하니라 죽을 쓰는데 풋나무나 콩 껍질이나 배 껍질을 떼고 떼둔 불을 손밑에만 두어 오래 삶으면 쌀의 집이 나와 다 나와야 죽이 제절로 되어지고 맛이 있어서 장부에 유익하니라 죽에는 햅쌀이 마땅하고 묵은 것은 차지거나 미끄럽지 아니하나니 또 쌀을 굵게 쥐어 채에 져서 가는 가루를 버리고 쓴 것을 팥죽이라 하나니 더병든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니라 채악내 가죽을 말하되 매양 새벽에 쭉 한 사발을 먹으면 홍복의 위가 허한데 혹시 기운이 부하는 것이 적지 않고 또 그렇게 부드럽고 기름쳐서 창자와 위에 상습한 것이 음식에게 음식이 제일 묘결이 된다고 하고 재화사항이 말하되 산속의 종이 매일 아침마다 아침이면 죽 한번 먹는 것이 심히 리에가 달렸나니 만일 먹지 않으면 해가 지도록 정부가 마른 것을 깨닫게 다 하나니 대개 죽이 능이 유해 기운을 드러내고 진액을 생기게 하는 것이라 하였나니라 또 소동파가 말하되 밤에 시장할 때 오자야를 흰죽이 흰죽을 거나야 먹었다 하는데 능이 묵은 것을 미루고 새것으로 이루는 것인데 효용격에 유익하고 이에 이루기는 죽이 제일 쾌하고 아름답다 하며 잠 뒤에 한번 깨닫게 먹기는 못할 것을 가히 말할 수 없다 하니라 요사이 죽 쓰는 법은 흰쌀을 여러 번 씻어 잘 잃어서 오랫동안 불려가지고 3분의 1점 오지 그릇에 담고 기름을 조금씩 저어가며 방망이나 큰 주먹과 같은 바둑돌로 으깨어 가려서 체에 맞춰서 가라앉혀 우물만 얹어서 데웁고 남겨진 쌀을 함께 넣은 후에 풀을 떼어 한참 끓거든 가라앉 젖든 것을 마저 붓고 풀 적게로 저어가며 놀지 않게 끓여서 퍼내어 진정을 쳐가며 먹나니 이것이 온갖 사람에게 다 좋으나 워낙 여러 번을 먹으면 풀래가 나서 식성에 물리기가 쉬우니라 네 권영문 입니다 흰 흰 죽은 늦게 거둔 쌀이 제일이다 돌솥에 고운 것이 맛이 좋고 물의 솥이 그 다음이고 퉁노구 솥에 구리 쇠로 만든 작은 솥 퉁노구가 하등이다 물은 단 샘물이 매우 좋다 물이 좋지 않으면 조금씩 누르고 잘 되지 않는다 죽 수는 법은 흰 쌀을 열어보 씻고 더운 솥에 부어 기름을 조금 치고 약간 국과 기름이 다 들어간 후에 물을 많이 붓고 물을 자주 넣어 반쯤 익혀서 집에 풀릴 만하거든 노트콕으로 보낸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에 담고 주콕으로 조금조금 어깨에 쌀이 다 풀리지 않게 하여 다시 기름을 치고 자주 휘져 쉬지 말고 불을 떼어 그린다 그 후에 주콕으로 자주 떠서 죽에다가 조금씩 차차 들이부어 그 즙이 움츠러지는 대로 더 넓되 쓰는 것이 즙이 더한 것 같지 않게 세워야 그만둔다 더한 것 같으면 된 것이다 그런 후에 라야 그 즙이 되고 보르노가 소자수로 만든 족까지 된다 식전에 먹으면 진액이 나는 데는 매우 좁고 노인에게 더 마땅하다 좁을 수 있는데 큰 나무나 콩껍질이나 배 껍질을 떼고 떼던 불을 손 밑에 많이 두어 오래 살면 쌀에서 집이 다 나와 죽이 저절로 된다 그러면 맛이 있고 오장이 유익하다 죽에는 햇살이 좋다 묵은 것은 자주 하나 미끄럽지 않다 또 쌀을 붓겠지요 체에 져서 가는 가루를 버리고 쓰는 것을 파죽이라 하는데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다 장래가 죽을 말하기를 매번 새벽에 죽 한 사발을 먹으면 공복에 일과 한데 기운이 부하는 것이 좋지 않다 또 극히 부드럽고 기름져서 창자와 위에 잘 통하는 것이 음식의 제일 묘결이 된다 하였다 재화상이 말하기를 산속의 중이 매번 아침이면 죽 한번 먹는 것이 이익과 손해를 좌우하니 많이 먹지 않으면 해가 지도록 오장육부가 말라 있는 것을 깨닫겠다고 하였다 대개죽이 능이 위의 기운을 드러내고 진액을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소동파가 말하기를 밤에 시작할 때 오자야가 흰족을 걸어 얻은 데 능이 묵은 것을 밀어내고 새 것을 이루는 것이다 흉격에 유익하고 위에 이롭기는 죽이 제일 확실하고 아름답다 하며 잠 뒤에 한번 깨닫게 먹기는 못할 것을 가히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요즘 죽 쓰는 법은 흰살을 여러 번씩 잔인으로서 오랫동안 불려가지고 3분의 1쯤 오지 그릇에 담고 기름을 조금씩 적으며 방망이나 큰 주먹과 같은 바둑돌로 깨어 갈아서 체에 받쳐서 가라앉힌다 그리고 음물만 먼저 숯에 붓고 남겨뒀던 쌀을 함께 넣은 후에 풀을 떼어 한쪽 끓거든 가라앉혔던 흙을 마저 붓는다 풀을 적게 저어가며 눕지않게 끓여서 퍼내어 진장을 저어가며 먹는다 이것이 온갖 사람에게 다 좋으나 좋지만 워낙 여러 번을 먹으면 풀레이가 나서 식성에 물리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1. 흰쌀을 여러 번 씻고 더운 숯에 부어 기름을 치고 붓는다 2 기름이 다 흡수된 후에 물을 붓고 반쯤 익혀서 집이 풀릴만 하면 또 주걱으로 버낸다 3 그릇에 담아 주걱으로 끼어 쌀알이 다 풀리지 않게 하여 다시 기름을 치고 휘져버린다 4 주걱으로 자주 떠서 주걱에 차차 들이부어 그 집이 움츠러지는 대로 더 덧되 더 이상 집에 더한 것 같지 않게 될 때까지 한다 네 방법 2 입니다 1 흰쌀을 여러 번 씻어 잘 잃어서 오랫동안 풀린다 2 1의 3분의 1쯤은 우지 그릇에 담고 기름을 조금씩 져가며 방망이가 큰 주먹과 같은 바둑돌로 깨어 간다 3 채 걸러서 가라앉힌다 4 우물만 먼저 솥에 붓고 남겨두었던 쌀을 함께 넣은 후에 풀 때에 한참 끓고든 가라앉혔던 곳을 마저 붓는다 5 풀 젓게로 저어가면 눕지않게 끓여서 보내어 진장을 쳐가며 먹는다 조리기기는 둘 솥 고세솥 또 녹음 옷주걱 그릇 오지그릇 채 풀 젓게 등이 되어있습니다 물원자료 물원자료 우리음식 원문 재료 백미 2dL 물살 5배 소금약간 미움과 같은 요령을 끓여서 소금이나 맛에 따라서는 장을 조금 치기도 하고 생계란을 더운 죽이에 깨뜨려 먹기도 한다 번영문 재료 백미 200ml 물 쌀 5배 소금약간 미움과 같은 요령으로 소금이나 간장으로 조금 치기도 하고 생달걀을 더운 죽이에 깨뜨려 먹기도 한다 조리법 1. 쌀을 씻어서 물을 붓고 끓인다 2. 채에 받친 다음 소금을 져서 먹는다 소금이나 간장을 조금 치기도 하고 생달걀을 더운 죽이에 깨뜨려 넣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자료 고 조선요리 제법 구업문 쌀을 씻어 불려서 3분의 1점 오지 그릇에 담고 기름을 조금씩 쳐가며 방망이나 혹반판 한 차들로 묶어 갈아서 치에 받쳐 한참 가라앉혀 우물만 먼저 소태붓고 남겨둔 쌀을 함께 넣은 후 불을 때 한참 끓거든 가라앉았던 것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저어가며 뿌려서 먹나니라 백미가 여덟 숟가락이면 물은 두 부시기쯤 붓고 끓인 이라 번영문 쌀을 깨끗하게 씻어 물에 담아 불려 질배에서 담고 방망이로 묶게 갈아서 체에 걸러 한참 동안 가라앉힌다 이것이 육물만 떠 소태불이다가 주걱으로 저어가며 나머지 것들을 붓고 다시 더 끓인다 조리법 1 쌀을 깨끗하게 씻어 물에 불려 실교를 담고 방망이로 웃긴다 이것을 갈은 후에 체에 걸러 한참 동안 가라앉힌다 3 육물만 떤 솥에 뿌리다가 주걱으로 저어가며 나머지 것들을 붓고 다시 덮어린다 조리기기는 질그릇 방망이 채 솥주걱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10 조선요리제법 원문 재료 쌀 한옥 기름 두 숟가락 물 두 반 소금 쌀을 정확하게 씻어서 빌어가지고 물에 담아 불려서 질그릇에 담고 방망이로 갈아서 체에 받쳐서 한참 가라앉혀서 눈물만 덮고 그리다가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았던 것을 곱고 다시 덮으리라니 갈아가지고 체에 받지 말고 그냥 그리기도 하고 맨살을 넣어서 그리기도 하나니 갈아서 체에 받쳐 하는 것은 병자를 위하여 좋으니라 청기름을 넉넉히 넣고 갈아서 쓰면 흘려나지 않고 매우 좋으니라 터냥문 재료 쌀 한옥 기름 두 숟가락 물 2분의 2옥반 소금 조금 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잃어가지고 물에 담아 흘려 풀려서 실 그릇에 담고 방망이로 깨어 갈아서 체에 받쳐서 한참 가라앉혀서 음물만 두퇴고 끓이다가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혔던 것을 끓고 다시 더 그린다 갈아가지고 체에 받치지 말고 그냥 끓이기도 하고 통살을 넣어서 끓이기도 한다 갈아서 체에 받쳐 하는 것은 병절을 여야 좋다 참기름을 넉넉히 넣고 갈아서 주면 풀 냄새도 나지 않고 매우 좋다 조리법 1 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일고 물에 담아 불린다 질그릇에 담고 방망이로 으깨어 갈아서 체에 받치고 한점 가라앉힌다 3 물문만 섭제 넣고 끓이다가 주걱으로 저으면서 가라앉혔던 것을 붓고 다시 더 끓인다 갈은 후 체에 받치지 않고 그냥 끓이기도 하고 통육살을 넣어서 끓이기도 한다 갈아서 체에 받치는 것은 병자들한테 줬다 참기름을 넉넉히 넣고 갈아서 주면 풀 냄새도 받지 않고 응용을 줬다 조립기기는 질그릇 방망이 채소 주걱 입니다 문헌자료 11 조선요리법 원문 재료 맵살 두옥 참기름 치룹종지 가량 장산적 소금약간 만드는 법 맵살을 정이 쓸어서 키로 까불어서 밝은 물이 나더로 씻어서 담갔다가 붓거든 건져서 뚝배기 같은 데다가 담고 참기름을 두어 방울 쳐가지고 방망이로 나른하게 갈아서 물을 조그만 지붓고 휘저어서 고운 채로 받쳐 놓고 건더기는 먼저와 같이 참기름을 쳐가지고 또 갈아서 먼저 받쳐 놓았던 물을 부어서 휘저어 또 받쳐 놓습니다 몇 번이고 이와 같이 다 한 후 먼저 갈기 전에 그 쌀 중에서 두어 숟가락만 따로 물에 담궈놓았다가 맨 물을 조금 붓고 쌀을 먼저 끓여서 꺼진 쌀알이 퍼지거든 닫혀 놓은 물을 붓고 나무시콕으로 저어줍니다 이 주콕도 쏘어가면서 땀술을 보아 된다 싶으면 물을 좀 저어가면서 쏘십시오 다 있거든 소금을 조금 넣어 간을 맞춰서 찬물에 채워 차게 씻거든 제접에 떠 놓고 장산적을 해 놓는데 보통 때보다 약간 간이 좀 간간해야 합니다 장을 넉넉히 구워 놓으십시오 혹 식성에 따라서 장산적 간장이나 흰간장에다가 고추를 다져도 좋습니다 번영문입니다 재료 앱살 두옥 참기름 7옥 중지 가량 장산적 소금약간 만드는법 앱살을 깨끗이 씻어서 키로 가불어서 맑은 물이 나도록 씻어 담갔다가 붓거든 건조두 빼기 같은 데다가 담고 참기름을 두어 방울 쳐가지고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물을 조금만 흐저어서 고운 채로 받쳐 놓고 건더기는 먼저와 같이 생기름을 쳐가지고 또 갈아서 먼저 받쳐 놓았던 물을 구워서 휘저어 또 받쳐 놓는다 몇 번 여유와 같이 다 한 홍 먼저 갈기 전에 그 쌀 중에서 두 숟가락만 따로 물에 담가 놓았다가 맹물도 조금 붓고 쌀을 먼저 끓여서 거진 쌀알이 퍼지거든 닫혀 넣은 물을 붓고 나무조국을 저어 씁니다 이쪽도 쏘어가면서 땀술을 보아 젠듯싶으면 물을 좀 저어 가면서 씁니다 다 익힌다 수금을 조금 넣어 간을 맞추어서 찬물을 채워서 차게 씻거든 대접에 떠넣고 장산적을 해놓는다 보통 때보다 약간 간이 좀 간간해야 한다 장을 넉넉히 부어 옹노는다 혹 식통에 따라서 장산적 간장이나 진간장에다 붓고추를 다져도 논다 조리법입니다 1. 앱살을 깨끗이 씻어서 키로 까불어서 맑은 물이 나도록 씻어 담가 버린다 2. 떡볶이 쌀을 담고 참기름을 두 방울을 넣고 방망이로 굽게 갈아서 물을 조금만 붓고 저어준다 3. 구운 채로 받쳐 놓고 건더기는 먼저와 같이 참기름을 넣고 넣어 또 갈아서 받쳐 놓았던 물을 구워서 저어 다시 받쳐 놓는다 4. 몇 번이고 이와 같이 한 후 먼저 물을 굽기 전에 그 쌀 중에서 두 숟가락만 따로 물에 담가 놓았다가 맹물을 조금 붓고 쌀을 먼저 끓여서 흰쌀에 퍼지거든 받쳐 놓은 물을 붓고 나무 조각으로 저어준다 5. 죽을 쏘어가면서 땀초를 보아 냄대싶으면 물을 조금 쳐가면서 서준다 6. 다 익으면 조금을 조금 넣어 간을 맞춘다 7. 찬물에 넣어서 차게 씻거든 대접에 떠놓는다 8. 찬으로 장산정을 만들어 곁들인다 9. 보통 때보다 약간 간이 좀 한간해야 한다 10. 창을 넉넉히 부어 놓는다 10. 기후에 따라서 장산적 간장이나 진간장이나 고추를 다져 막기도 한다 10. 조리기기는 키 뚝배기 방망이 나무 주거 대접 고운채 이렇게 되겠습니다 논원자료 10. 농정매용 원문 성냥 만도미 위상 용석정 위상 추철정 차지 석당 위하 농감천치 미가 철결직죽 색황 이불성 자법 정착평리 다세 하열정 적향 유략조 태효진 연우타석안수 용신목 화련년 전 거짓안수 즙소혼 폐자 시작축 기즙 어정기네 무이자시지 배밀 마족제 이물명 밀입성리 구입향 유교균 무소주 화학군 자지 용저시위 취작 출 시즙 시시첨 하허 죽 기즙 선축 선첩 자동무죩 가첨 이내치 직기죽 10분 농조 여우유죽 정신보건신 심로의 심미로인 생신에 식백죽후 기음 냉수 성폐질 번역물 입니다. 죽의 맛을 좋게 하는 것으로는 늑뼈의 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돌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무쇠솥이 그 다음이고 조석솥이 가장 나쁘다. 맛이 좋은 샘물을 쓰면 그 맛이 가장 좋고 샘물이 나쁘면 죽의 빛가에 넓게 되어 제대로 수어지지 않는다. 조리법으로는 국식을 찌어 속풀을 벗기고 깨끗이 씻은 흰쌀을 여러 차례 씻어 뜨거운 소스에 넣은 다음 참기름을 조금 넣고 볶는다. 쌀이 기름을 먹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물을 많이 붓고 장작물로 반쯤 익을 때까지 계속 흐린다. 반쯤 익어 집이 약간 문드러졌을 때 바로 조리 숟가락을 사용하여 그 집을 깨끗한 그릇에 퍼낸다. 또 그 숟가락 뒷면으로 죽의 앙금을 살짝 물렀게 해서 사라진 질뻑한 떡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시 참기름을 넣고 골고루 휘저어 줍는데 잠시라도 푸를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 팔팔 끓이다가 숟가락으로 다시 앞에서 떠는 집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씩 끓는 죽의 꽃에 넣는데 집이 조아두면 또 꽃에 넣는다. 이렇게 넣을 집이 없어질 때까지 끓이면 그 죽은 매우 진하고 골죽하여 마치 우유죽과 같다. 이 죽은 새벽에 공복에 먹는데 노인애가 아주 안 맞으며 입안에 짐이 고이도록 한다. 진액이 생기도록 한다. 행죽을 먹은 뒤에는 냉수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평이 생긴다. 조리법은 흰 쌀을 여러 번 씻어 뜨거운 숟가락에 넣고 참기름을 조금 넣고 볶은다. 2. 쌀에 기름이 배이면 물이 많이 붓고 쌀알이 반쯤 익을 때까지 끓인다. 3. 쌀이 반쯤 익어 물이 약간 탁해지면 숟가락으로 물을 다른 그릇에 떠낸다. 4. 숟가락 뒷면으로 쌀을 살짝 눌러 익힌다. 쌀알이 질퍽한 떡이 되지 않도록 한다. 5. 참기름을 넣고 골고루 잘 저어준다. 6. 쌀이 끓으면 앞에서 떠낸 물을 한 숟가락 넣어준다. 7. 쌀이 조여들면 다시 떠 넣기를 반복한다. 6. 쌀이 끓으면 앞에서 떠낸 물을 한 숟가락 넣어준다. 7. 집이 조여들면 다시 떠 넣기를 반복한다. 8. 쌀 9. 쌀, 6, 2, 1, 3, 4 5, 5, 6, 7, 9, 9, 10, 10, 10, 90, 10, 10, 10, 11, 3, 20, 13, 10, 11, 13, 40, 300, 35, 000. 남은 무걸이를 남비에 넣고 물을 적당히 부어 쌀알이 훨씬 퍼지도록 끓여가지고 4. 여기다가 따라놓았던 물을 붓고 저으면서 끓여서 다 들거든 소금과 과일을 맞춰 그릇에 담아놓고 5. 진한 간장이나 혹은 장산적을 넣어라 비고 1. 더 부드러운 족을 만들고 잘 때에는 쌀을 갈아서 채에 받치고 또다시 기름을 지고 갈아서 채에 받치고 2. 별별 끓는 물에다가 저으면서 부어서 죽을 수어가지고 소금과 과일을 맞추기도 하고 3. 첫째 법대로 먼저 쌀을 한줌 물을 부어서 쌀이 퍼지거든 갈아 놓은 것을 한 대 붓고 잘 저으면서 쓰기도 한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쌀 한우 물 2와 1분의 1호 기름 1건술 소금 1작은술 1. 쌀을 잘 씻고 일어서 물에 담아 굴려가지고 톡 베개에 넣고 방망이로 갈 때에 참기름을 쳐서 쌀알이 전부 부서지도록 갈아가지고 2. 물을 부어서 휘저은 토에 눈물을 따라놓고 3. 남은 무걸이를 냄비에 넣고 물을 적당히 부어 쌀알이 잘 퍼지도록 끓여가지고 4. 먹에다가 따라놓았던 물을 붓고 저으면서 끓여서 다 되거든 5. 쌀을 소금으로 간을 맞춰 그릇에 담아 놓고 5. 쌀은 간장에 장산작을 넣는다 5. 비고 5. 더 부드러운 족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쌀을 갈아서 체에 받치고 5. 또다시 기름을 쥐고 갈아서 체에 받쳐 6. 펄펄 끓는 물에 저어가며 부어서 죽을 수 있어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도 하고 6. 먼저 쌀 한숨쯤에 물을 부어 부어서 쌀이 퍼지면 7. 갈아 놓은 것을 한대 붓고 잘 저으면서 소금을 한다 7. 조리법 7. 쌀을 씻고 의문제의 없이 일어서 8. 물에 담아가 풀린 다음 9. 뚝배기에 넣고 방망이로 갈 때에 9. 참기름을 져서 쌀알이 전부 부서지도록 한다 9. 물을 부어서 휘저은 후에 10. 음물을 따라 놓는다 10. 나무 묵어둘 물을 냄비에 넣고 10. 물을 적당했고 쌀알이 잘 퍼지도록 한다 11. 삶에 따라 놓았던 물을 붓고 11. 저으면서 끓여서 다 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춰 12. 그릇을 담아 놓는다 12. 진한 간장이나 당산적을 넣는다 13. 더 부드러운 족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14. 쌀을 갈아서 체에 받치고 15. 또다시 기름을 쥐고 15. 갈아서 체에 받쳐 펄펄 끓는 물에 저어가며 부어서 16. 죽을 수 없어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도 하고 16. 먼저 쌀 한줌쯤에 물을 부어 16. 쌀이 퍼지면 갈아 놓은 것을 한 대 붓고 16. 잘 저으면서 주기도 한다 16. 조리 기계는 뚝배기, 방망이, 냄비가 되겠습니다 16. 우는 자료 14. 조식시위 16. 백미를 물에 담가 우러나거든 16. 밀어가지고 속취, 기름, 두너, 왼 쌀은 물에 휘게 쓰셔 건져 17. 또 속취 건져 속취 진유를 넣고 17. 노릇노릇하게 볶아 쌀을 흐른 것과 합하여 18. 검은 장이 먹는 이라 19. 또 장, 김치, 꿀의 입가심으로 먹는 이라 19. 번역문 19. 백미를 물에 담가 우러나거든 19. 잃어가지고 소트에 기름 둘러 19. 뱀쌀은 물에 휘게 씻어 건져 20. 또 소트에 건져 소트에 기름을 넣고 20. 노릇노릇하게 볶아 쌀, 밀른 것과 합하여 쓰고 21. 간장에 먹는다 21. 또 장이나 김치나 꿀의 입가심으로 먹는다 22. 조리법 1. 백미를 물에 담가 이뤄 이루어 21. 이분실을 뜨면 제거한다 22. 소트에 있는 쌀을 깨끗하게 씻어 건져 23. 참기름을 두르고 씻은 쌀을 노릇노릇하게 볶는다 24. 간장과 함께 먹는다 24. 조리기기는 솥입니다 25. 문연자료 15. 조선 음식 만드는 법 25. 원문 26. 쌀 한옥, 기름 한 큰 사시, 물 두옥 반, 소금 한 채 사시 26. 쌀을 잘 씻어 잃어서 물에 담가 불려가지고 26. 뚝배기에 넣고 방망이로 갈 때에 27. 청기름을 쳐서 쌀알이 전부 부서지도록 갈아서 27. 물 부어서 휘저은 후에 우물을 따라넣고 28. 나무 무걸이를 남비에 붓고 물을 억당했고 28. 쌀알이 훈뻑 부지도록 뿌려가지고 29. 묻지 않도록 저어 하면서 그릴 것 29. 여기다가 따라넣었던 물을 붓고 저어 하면서 끓여서 다 되거든 30.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그릇에 담아 놓고 30. 진한 간장이나 혹은 정산지옥을 놓으니라 31. 비고 31. 더 부드러운 조를 만들고자 할 때에 32. 쌀을 갈아서 체에 받치고 33. 또다시 기름을 짚고 갈아서 34. 체에 받쳐서 이 펄펄 끓는 물에다가 34. 저어 하면서 부어서 조를 쑤어 가지고 35.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도 하고 35. 첫째 법대로 쓸 때에 먼저 쌀을 한 줌으로 35. 물을 부어서 뿌려 쌀이 퍼지거든 36. 갈아 놓은 것을 한 대 붓고 잘 저어 하면서 36. 소리도 하느니라 36. 번영원 자료 37. 쌀 한옥 37. 기름 한 큰 숟가락 38. 물 두 발 38. 소금 한 잣 숟가락 39. 쌀을 잘 씻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 가지고 39. 뚝배기에 넣고 방망이로 갈대에 40. 참기름을 져서 쌀알이 전부 부어지도록 40. 물을 부어서 휘저어 후에 우물을 따라넣고 40. 남은 무거리를 냄비에 붓고 물을 적당히 부어 40. 차라리 흠뻑 거지도록 끓여 가지고 40. 놀지 않도록 저어 면서 긁고 40. 여기다가 따라 놓았던 물을 붓고 40. 저어 면서 끓여서 다 되거든 40.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그릇에 담아 놓고 40. 진한 간장이나 혹은 장산적을 묻는다 40. 비고 41. 더 부드러운 죽을 만들고 잘 때에는 41. 쌀을 갈아서 체에 받치고 42. 또다시 기름을 쥐고 갈아서 체에 받쳐서 42. 활발 끓는 물에다가 저으면서 부어서 42.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도 하고 43. 첫 번째 법규로 쓸 때에 44. 먼저 쌀을 안 줄 줄 물을 부어서 45. 흐려 쌀이 퍼지거든 45. 갈아 놓은 것을 한데 붓고 45. 잘 저으면서 저기도 한다 46. 조리법 47. 쌀 한옥 47. 기름 한 큰 숟가락 48. 물 두 밭 48. 소금 한 잣 숟가락 49. 쌀을 잘 씻어 이리고 49. 물에 담가 불린다 50. 이를 뚝배기에 넣고 50. 방만으로 갈 때에 50. 성기름을 져서 50. 쌀알이 전부 부서지도록 한다 51. 물을 부어서 휘정한 후에 50. 눈물을 따라 놓는다 51. 남은 무거리를 50. 물을 냄비에 붓고 51. 물을 적당히 부어 51. 차라리 흠뻑 퍼지도록 한다 52. 이를 더욱 끓인다 52. 눌리지 않도록 저으면서 끓인다 53. 사에 따라 놓았던 물을 붓고 저으면서 끓인다 54. 타됨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그릇에 담아 놓는다 54. 진한 간장이나 상산적으로 넣는다 55. 비고 55. 더 부드러운 족을 만들고자 할 때에 55. 쌀을 갈아서 채에 받치고 또다시 기름을 치고 갈아서 채에 받친다 55. 팔팔 끓는 물에다가 저으면서 부어서 죽을수록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도 한다 56. 첫 번째 법대를 쓸 때에 먼저 쌀을 한 점 쭉 물을 부어서 끓여 쌀이 퍼지면 갈아 놓은 것을 한 대 붓고 잘 저으면서 쓰기도 한다 57. 첫 번째 법대를 쓸 때에 먼저 쌀을 한 점 쭉 물을 부어서 끓여 쌀이 퍼지면 갈아 놓은 것을 한 대 붓고 잘 저으면서 쓰기도 한다 56. 첫 번째verts 57. 질 stare